둘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현대차그룹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의 오피스와 공장 근무 환경을 관리하는 현대 엔지니어링 자산관리사업부에서 전국 41개 통근버스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인증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도로교통공단 경기지구에서 안전운전 인증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안전운전 인증이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장기간 진단과 교육, 심의를 거쳐 수여하는 국내 유일 교통안전 관련 인증 프로그램인데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총 41개 협력사가 바로 이 안전운전 인증을 획득해 앞으로 3년간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현대차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인증을 받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라 인증사가 3년간 유효합니다. 유효하는 과정에서 매년 교육이라든가 현장 진단을 추가적으로 대하여 계속 유지해주시고 3년 이후에도 또 우수한 선적으로 채워서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현대 엔지니어링 자산관리사업부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외부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스마트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자산관리사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